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립보드가 사라졌어요 그 클립보드를 아무리 찾아도 설정을 뒤져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고생을 했는데 클립보드를 설정하는 쉽게 찾는 사라진 클립보드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톡으로 제가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툭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왔어요 여기서 과거에는 이 부분을 입력창을 길게 누르면은 길게 누르면 이렇게 길게 지금 누르고 있어요 제가 누른데 누르면은 붙여넣기와 다음에 3점을 터치하면 클립보드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제가 눌러도 자동완성 이것만 뜨고 다른 것은 전혀 안떠요 그래서 이 클립보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립보드를 설정하는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립보드를 찾기 위해서 일단 다시 홈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기서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가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쑥 스와이프 합니다 밉니다 위에서 아래로 쑥 밀면은 여기에 설정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설정이 있죠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죠 이 톱니바퀴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을 터치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저하고 화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기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반 있죠 일반 언어 및 키보드 날짜 및 시간 이라는 이리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제 스마트폰은 갤럭시 s 24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을 터치합니다 톱 터치하면은 여러가지 설정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여기 삼성 키보드 설정이 있죠 이것을 찾아가 터치합니다 톱 터치하면은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여기 키보드 툴바 이겁니다 키보드 툴바를 터치하세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키보드 툴바를 이걸 선택을 해야 되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요렇게 색깔이 돼야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다시 카톡으로 가보겠습니다 카톡으로 가서 카톡을 터치했어요 여기 카톡에서 여기 입력창 있죠 입력창 이것을 누르면은 누르면은 이와 같이 툴버가 나옵니다 이렇게 툴버가 쭉 나와요 그런데 기종이 갤럭시 s 23 까지는 길게 누르면은 3점에서 여기 길게 누르면은 이 부분을 길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을 길게 눌렀을 때 키보드가 클립보드가 안보이면은 여기 3점을 터치하면 됐잖아요 클립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이 3점을 터치해도 여기 키보드가 안보입니다 안보이는데 제가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갤럭시 s 24 원래 나온 기종입니다 이게 여기서 키보드를 툴버에 통합을 시켜놨어요 키보드가 클립보드를 툴버에 통합을 시켜놨어요 클립보드가 어느 거냐면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클립보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클립보드를 설정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시켜 보겠어요 제가 이 복사해놓은 복사한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최근에 있는 거 이렇게 보세요 최근에 있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이 더보기로 터치하면은 더보기로 하면 쭉 이렇게 복사해놓은 게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정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제가 이걸 툭 터치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올라갑니다 자 다시요 자 여기서 화면을 다시 터치해서 자 여기서 클립보드는 화면을 입력창을 터치하면 이것이 클립보드입니다 클립보드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클립보드가 나옵니다 이상 이와 같이 클립보드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갤럭시 S24에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остав영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